오늘 아침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제주에서는 감지된 신고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늘 오전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흔들림을 느꼈다는 등의 신고가 119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부안군 남남 서쪽 4km 지역에서 오늘 오전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소방본부는 추가 지진 등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